사실 이 책이 제 인생을 또 바꿨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느낌은 아마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소개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입문을 하게 됐다는 또 추천사를 쓰게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나 나를 같이 투자의 길로 인도한 책의 느낌이 오네요 네 그렇게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하면 올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투자는 책과 함께 주말에 여러분께 가능하면 매주 좀 드리고 싶은데 가끔씩 쉬기도 합니다 가끔씩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책을 매주 읽어요? 그랬는데 오늘엔 드디어 아주 좋은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환상의 조합입니다 환상의 조합 이런 조합이 없어요 사실 이분은 저희가 이제 주식 FM 가이드라는 따로 별도의 코너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 뵀던 분인데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또 갖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준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책과 함께 참 오랜만에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최준철 대표님 참 책도 소개도 잘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책과 함께로 사실 신과 함께를 처음 만났죠 데뷔를 했었죠 데뷔를 만났죠 그렇죠 그렇죠 최준철 대표님은 장이 나쁘면 책을 주로 읽어요? 아니면 이제 책을 읽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장이 안정됐다는 방증으로 저희가 읽어야 돼요? 책은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정도 읽는 게 거의 루틴인데요 작년에 한 60권 정도 단행본 기준으로 읽었더라고요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거의 루틴처럼 읽는데 종류를 좀 바꾸죠 장이 안 좋으면 투자 고전책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약간 위로를 얻게 뭔가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는 참아야 하는 일 네 그리고 책을 보면 이 상황이 그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넘기는 거고요 평소 때 좀 다양한 분야로 하여튼 뭐 그 어려운 시절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분제 오셨어요 과연 이 시점에서 저희한테 어떤 책을 소개를 좀 해 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좀 두꺼운 책이죠 이 이름도 거창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아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거 옛날 책 아닙니까?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이게 1949년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개정 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사판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즉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느낌은 아마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소개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내가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책이지만 감히 내가 이 책을 내가 소개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의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바이블 바이블이죠 그래요? 전 안 읽어봤습니다만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긴 읽어보셨어요? 우리 이 프로님? 저는 전의 책은 읽어봤죠 아 삼판? 뭐 그 이전에도 참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는 다 그냥 읽고 계속 새겨야 되는 책이죠 사실은 뭐 중요한 얘기 좀 요약해봐 그러면 아주 쉽게 요약은 되나? 네 그걸 이제 곱씹는 게 어려운 어찌 보면 이게 성경, 고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읽기에는 좀 어렵고 누가 읽느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입문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분야로 치면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 같은 책 그리고 뭐 서양문학으로 치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같은 그런 책 그리고 과학으로 치면은 뭐 뉴튼의 프린키피아 같은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문 분야라는 것을 처음으로 열어제 낀 책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너무죠 떠받드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책을 상당히 떠받드는 사실 이 책이 제 인생을 또 바꿨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굉장히 각별한 책인데 네 사실 이거를 소개를 하기가 좀 좀 애매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책과 함께 나올 때도 현명한 투자자를 할까 현금의 재발견을 할까 하다가 제가 현명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게 행여나 이거 읽고 어려워서 같이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냥 차트나 보자 이러실까봐 그 정도로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러웠던 책인데 이제 이 개정판을 제가 집어들고 이건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이게 1949년에 나와서 여러 번 이제 개정을 거쳤고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96년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도 이 책으로 입문을 했으니까 그때도 국내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번의 번역가들을 바꿔가면서 출간이 되게 됐지만 여전히 그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가 읽으셨던 그런 성경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용어가 어렵고 뭔가 좀 쉬운 개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옛날 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가치투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번역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잘 알고 있죠 책과 한계를 처음으로 연 분이죠 아 그런가요? 첫 번째 연사에서 책과 한계 아 그러셨어요? 책과 한계 그분 때문에 맞는 거예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건 선생님 책은 믿고 본다 이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번역을 잘 하시는데 오죽하면 그분이 번역했겠나? 네 근데 현명한 투자자를 그렇죠 이건 봐야 돼 이렇게 들어서 예 만화 컷이 떠오르는데 번역을 정말 깔끔하고 읽기 쉽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우리말 쉬운 성경처럼 번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뒤늦게 터졌어? 나 뒤늦게 터졌어 지금 지금 이해하시네? 아 요즘 좀 유머 좀 해 요즘 김 프로님이 자기들이 안 하니까 나만 하잖아 그래서 쉬운 우리말 성경처럼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번역이나 문장이 껄끄러워서 못 읽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추하러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번째 개정이야?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개정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역사로 보면 1934년에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굉장히 두껍고 대학 교재 같은 책이라 더 어렵죠 더 어려워 네 그거는 진짜로 그냥 투자에 아주 관심이 없으면 보기가 좀 힘든데 읽기를 별로 권치를 않더라고 네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꼭 저 히브리어 성경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타까이 여기신 그레이엄 형님께서 안타까이 이제 1949년 6.25 전쟁 1년 전에 참 대단하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막 투자책 같은 게 나오고 이랬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현명한 투자자 일판을 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직접 개정을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벤저빈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대 교수시기도 했지만 교수와 함께 펀드 운용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펀드 운용을 실제로 하시면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 강의를 하실 때 제자들이 워렌 버페, 빌 루엔, 월터 슐로스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뭔가 본인도 실전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좀 나중에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으면서 계속 개정판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2판, 3판이 나왔는데 4판이 의미가 있는 거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그레이엄 형님께서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개정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70년 이 책이 이제 71년에 이분이 이제 쓰셨는데 그리고 이제 73년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니프티피피티 버블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핵심 50종목들은 쭉쭉 갈 때 요즘 비슷하죠 요즘 비슷한 약간 그런 시기였었는데 빵, 막아 그렇죠 그거에 이제 옛날 폴라로이드, 제록스 이런 것들이 한참 가동되는데 그때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기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뉴 이코노미 50종목이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버블이 꺼졌는데 그 즈음입니다 한참 리프티피피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그때에 대한 소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세장에 대한 소고들 네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비슷했던 상황들을 계속 이제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팍다식한 분입니다 20세 때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놀랍죠 20세 때 졸업 네, 졸업,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한 대학생에게 세계학과에서 수학, 철학, 영문학과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월가로 가고 싶다 해서 월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오히려 교수님이 되시면서 펀드 운용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투잡에 원조적 네 굉장히 자팍다식 하시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종목들 과거의 사례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심리들 이런 것들 굉장히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투자기술에 국한된 책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가 그렇게까지 열광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투기가 만연했던 시절에 이렇게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그래요? 알겠어요? 대단히 기념비적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그럼 저 수학 교수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이 돼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로 가게 된 거가 사실 이 가치투자가 생겨나게 된 그런 시작점이 됐던 거고 사실 이분이 그러지 않았으면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워렌 버핏 투자는 근데 잘했어요? 수익률? 수익률이 20년 운용하시면서 연평균 복률으로 20%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높은 20년 평균? 네 그러니까 3년마다 2배씩을 만드신 거죠 도대체 그분을 못하는 게 뭐야 그리고 가이코라는 보험사의 회장님도 하셔가지고 그 이제 워렌 버핏이 갖고 있잖아요 네 버핏이 워낙 교수님을 존경해서 사실 교수님 때문에 컬럼비아 대학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회장으로 있다니까 뭐지? 하고 들여다봤다가 이제 평생에 자기 사랑하는 종목이 됐고 사실 버핏의 스토리도 거의 그레이엄을 빼놓고서는 잉태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단한 책인 거 알겠군요 이분은 아마 사랑을 사랑을 하지 못하셨을 거야 아닙니다 결혼도 여러번 해요 아 그래요? 무좀이 있었을 거야 로맨티스트였다라고 피복점이라고 있었을 거야 사생활은 제가 이 정도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책 소개를 좀 해주시나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선진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받지만 1930년대, 40년대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사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SEC라는 게 대공황 이후에 나왔으니까 심판관도 없는 시장이었던 거죠 SEC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 금감원, 금융위 뭐 이런 거 좀 섞어는 거죠 그 초대 원장을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하셨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유명한 주식 투기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꾼은 투기꾼으로 잡아야 된다 이래서 SEC 의장을 하셨는데 그 정도를 아사리판이니까 뭐 당시에 심판관도 없으니까 내부자 정보, 소문, 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던 시기였고 거기 정보 막 흘리고 그리고 그때도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레이엄의 이런 저작물을 통해서 투자가 투기와 분리되면서 과학적 영역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지금 우리가 투자를 어떤 일종의 학문, 투자학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서막을 여셨던 거고요 CFA라는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공인재모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이제 주장을 해서 만들게 된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분석 과 관련된 그런 토대들 가치투자와 관련된 토대들을 다 이분이 만드신 한마디로 창시자이자 이제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책이 그걸 집대성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중들이 읽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증권 분석만 했으면 사실 소수가 아마 그걸 깨닫고 했을 텐데 그래도 좀 대중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그만큼 조금 더 많이 미쳤고 당시에 프로 투자자도 아니었던 그냥 대학생 투자자였던 버핏도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좀 대중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네 최 대표님은 이 책 언제 처음 읽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96년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출판사 이제 국일증권경제연구소라는 제일 오래된 증권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저 출판사입니다 96년에 제가 대부분 다 국일 거였어요 읽었던 대부분의 책들이 국일에서 나왔던 책들이었거든요 월다이 다른 출판사들은 아예 그냥 야 이런 책 팔리겠나 싶어서 안 했던 거예요? 다른 데들은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책들이 많았고요 진짜 이런 고전들을 번역해서 냈던 데가 이제 국일 출판사였습니다 제가 운 좋게도 이제 국일 출판사 책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매료가 됐던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본다는 개념이 저한테는 이제 와 닿았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책이 그 이 뭔가 되게 과학적 접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 흐름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당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는 아니 뭐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다음에 생겨야 된다 했는데 제가 공감이 안 됐지만 이분의 그 책에서 느꼈던 접근방법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가 수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아 이제 가치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네 이분 밑에서 배웠다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워렌 버핏에 관한 책들이 있었고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고 아 이게 실증적으로 미국에서 가능했던 거구나 그럼 난 우리나라에서 해봐야지 사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런 현명한 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대부분 제가 당시 초기 형성했던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다 이제 습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제 다른 투자의 개념들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기본 개념을 이걸로 잡았고 버핏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믿음과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시작점은 이 책이었고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책으로 이 투자에 대한 혹은 뭐 주식에 대한 기초를 완전인지 이분한테 맡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저희 회사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크게 벽에 아주 크게 이제 초상화 두 개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본인 거 본인 거 또 하나는 공동대표 거 그것도 말이 되네요 제가 이제 투자 구루의 반열에 오르면은 그림을 바꿀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는 벤자민 그레이엄 사진이 있고요 한쪽에는 워런 버핏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진짜 그러네 네 이제 저 사진입니다 저희 회사 입구인데요 아 그래요 워런 버핏이 나이는 더 들어 보이나 실제로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제자죠 제자 예 옛날 사진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항상 보면서 이제 일단은 오마주죠 일종의 아 가치투자 창시자에 대한 오마주 존경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출퇴근할 때마다 저걸 보잖아요 아니면 차트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또 한 번 보고 아 그렇죠 마음을 다잡는 그러니까 가치투자의 초심을 좀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 저렇게 좀 대가가 돼야 되겠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하게 하는 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차지하는 의미가 큰 분입니다 음 근데 제가 이런 책에 또 추천사를 쓰게 돼가지고 제가 원고를 받고 추천사 의뢰를 받았을 때 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다 나를 같이 투자의 길로 인도한 책에 아 이제 한 20년 이상이 지나서 이 책에 추천사를 쓰게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고 정말 영광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느낌이 오네요 네 네 그러세요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울 것 같아요 시장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무슨 책 이렇게 포자가 오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 기본 개념을 탑재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식이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었다?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반면에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냥 회사는 창업자 혹은 대주주 거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파는 서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종이 쪽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소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경영권이야. 경영권이라고 봐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논증들을 책에 담았다는 부분이 이 책에서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투자자를 정의하는 어떤 기준들이 보통 그레이엄이 세웠던 기준에 따라서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는데요. 그런데서 너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이 사람이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거를 그냥 게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어떤 공유하는 개념으로 보느냐. 거기에서 가장 크게 갈리거든요.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폐합자하고 이걸 받아들여야만 이후의 내용들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소유권인 건 인정은 하겠는데 그걸 안다고 해서 투자할 때 태도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걸 소유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조차도 사업이라고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계산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사업을 운영하듯이 투자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주식을 어제 누가 팔았다, 오늘 누가 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책에 초반에 쭉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걸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그 말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기업의 소유권으로 보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를 제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가치 투자자들이 왜 기업 분석을 강조하고 저는 아는 것만 투자합니다. 모르는 건 투자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범위를 지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 자기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을 단지 받아서 자기가 채화했을 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을 파악해야 된다.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원칙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경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영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경영진이 믿을 수 있는가? 자본 배치를 잘하는가? 도둑놈이 아닌가? 이런 거를 자꾸 따지는 게 경영자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터라는 거를 그레이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야 되냐, 유보를 해야 되냐, 왜 경영자는 유보를 하고 싶어 하느냐 등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세히 여기에 또 논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예측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래가 있더라도 내가 계산을 해보고 이거는 이익이 될지 안 될지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예측이 잘 안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도 실행하라. 이거는 가치 투자들의 역발상적인 접근,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 온 많은 가치 투자들이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이 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신적인 존재인가 보네요. 말씀하시는 거랑 표정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먼저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 소유권이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오로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에 한해서 본인이 서술한다고 밝히고 계시거든요. 결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혁명적인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개념을 설파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예측해서 맞춰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달 뒤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의 대상이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장을 의인화해서 우리 같은 우매한 중생들에게 주식시장의 속성을 명쾌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런 의인화를 하셔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번역본 주가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이분이 처음 만든 말이에요? 미스터 마켓?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지도 않고요. 굉장히 짧게 언급되는 부분인데도 비우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잠깐 나오는 개념인데도 이게 책을 덮고 나서 사람들 마음에 많이 남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냥 너무 보편적인 개념으로 가치투자계에서 알려져 있어서 그냥 미스터 마켓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일상적으로도 얘기합니다. 미스터 마켓이 어땠다. 어제는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 이 책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미스터 마켓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 매일 나타나서 가격을 부릅니다. 삼성전자 50만 원, 삼성전자 60만 원 이렇게 어떤 날은 100만 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왜 부르는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라. 왜냐하면 얘는 조울증 환자야 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냥 높은 가격을 부르고 기분이 나쁘면 낮은 가격을 부르는 거지 거기에 뭔가 굉장히 심오한 이 사람이 화를 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참여할 자체가 인간이고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감정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서 속성을 좀 명쾌하게 밝혀주신 거죠. 그럼 뭐 그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스터 마켓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측하지 말고 이 사람의 감정이 내일 기분이 나쁠 거다, 좋을 거다 이런 거 예측하지 말고 이 사람이 부르는 가격에 오로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유권의 가격을 내가 계산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계산했는데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 그런데 미스터 마켓이 120만 원 부르면 무시하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그날 안 사는 거죠. 다음날 또 와요. 130만 원 안 사. 그런데 어느 날 와서 갑자기 7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이 미스터 마켓이랑 거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신의 부를 늘려줄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미스터 마켓의 개념이고요. 결국 여기서 그레이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들은 대부분 시점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지금 살까? 한 시간 있다 살까? 올라가는 추세에 살까? 아니면 떨어졌을 때 V자 반동을 노리고 살까? 시점 선택을 하는데 그레이엄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가격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주어지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을 항상 내가 받게 되는 가치와 비교해서 비교하는 습관을 기르고 항상 계량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런 점들은 아마 최근에 굉장히 변동폭이 컸던 3월 19일 우리 실시장국은 3, 4월 계속 컸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잘 귀담아 들었어야 될 내용이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3월 19일에 현명한 투자자가 일찍 나와서 많이들 읽으셨다면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이 그레이엄 선생님은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흥기, 대공황, 뭔가 전쟁들 70년까지 사셨으니까 상당 기간 오랜 마이크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폭락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다 그 속성이 좀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명언들을 몇 개 좀 보면서 3월 19일 좀 떠올리시면서 제가 좀 읊어드리면 주식은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기 십상이다. 투자자는 1억 가격 변동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게 딱 3월 19일에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JP모건이 주가는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주식은 큰 폭으로 변동을 할 수밖에 없고 빠졌을 때 충격을 주는데 충격을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금전적 손실이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대비를 하든 아니면 주식의 선택에 있어서 대비를 하든 뭔가 채권을 사놓든 이런 걸로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마디도 하시는데 가격 변동성에서 오는 수익 기회를 잡는 방법은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매수하고 높을 때에는 매도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죠. 살 때 사고 비 살 때 팔고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지만 3월 19일에 보면 느낌이 다르죠.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랜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뼈 때리는 얘기를. 시점 선택에 집중하면 결국 투기꾼이 되어 투기꾼에 어울리는 성과를 얻게 된다. 좀 냉소적인 말이죠. 투기꾼은 투기꾼의 성과를 거두리라. 시점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 누가 투기꾼이냐? 시점 선택, 가격 선택 안 하고 시점 선택하는 사람이 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책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투기꾼이다. 이런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일쯤 되면 좀 쌀 것 같아서 오늘도 싸지만 내일 사자. 이게 시점 선택인 건 아닌가요? 시점 선택인 거죠. 그죠. 미스터마켓을 만나고 만나고 내 패를 보고 손을 잡느냐. 이 활동이 투자라는 겁니다. 가격 보고 내가 설정한 가격보다 높으면 안 사고 낮으면 사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낮아서 사야 되는 가격인데 내일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아서 기다리는 건 시점 선택인 거죠. 싸긴 싸는데 많이는 안 싸. 기다려볼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랍니다. 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싸게 매수할 기회이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이다. 무슨 소리야? 하나만 하는 얘기하면 돼요. 그랬지. 하지만 3월 19일에 정확히 우리 반대로 한대. 폭등하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폭락하면 어머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이 말에 따르면 3월 19일에 싸게 매수할 기회이기 때문에 사서 써야 되는데 많이들 그렇게 못하셨죠. 팔죠. 쉽지 않았고요. 20일에 더 떨어질까봐 그랬죠. 이 중에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구를 소개를 드리면 다른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잊고 배당 수익률과 영업실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다른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매매가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핏이 얘기하는 농구를 하는데 자꾸 농구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스코어보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몇 점인가 농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시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점 선택하느라고 계속 시세판 보고 있지 말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잊으라고 했잖아요. 잊고 배당 수익률과 영업실적에 관심을 가져라. 사실 제가 늘 방송에 나와서 강조를 했던 게 이게 중요하다. 실적과 배당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또한 밝혀지는 거죠. 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 이분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또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안전 마진. 네. 안전 마진. 미스터 마켓보다 더 유명한 안전 마진. 투명벽도. 이게 원래는 이제 마진 오브 세이프티인데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참 처음에 누가 번역을 했는지 그냥 번역된 채로 이게 그냥 우리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국문과 영문이 합쳐진 안전 마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마진이 영어구나. 안전 마진입니다. 마진은 거의 한국말처럼 쓰긴 쓰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진이 원래대로 하자면 안전한 마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쨌든 한번 뒤집어 보면 이상한 말이 익숙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방법론 그러니까 앞쪽에서 나오는 건 이 책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건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레이엄께서 건전? 네. 건전한 투자 건전한 접근 건전한 활동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되게 건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와 기질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 마진이 중요한 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에 대한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대공황을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교수가 될 뻔하신 천재께서 계속 미래는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어. 돈 크게 잃을 수 있어. 계속 이런 염세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라는 금원을 주신 겁니다. 방법론의 시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마라. 주식은 불확실한 거 하지 마라. 위험한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제어하면 돼. 라는 방법의 시초인데요. 이게 가격과 주가와 내재가치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와 내재가치의 차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거를 딱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주당 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7천 원 만큼의 안전 마진이 있다라고 아주 단순화하면 개량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계산착오, 부른, 대리인의 어떤 부패 이런 거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다루는 일인데 미래를 맞추면 돈을 벌고 틀리면 돈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틀릴 때도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버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진 오브 세이프티교 하지만 미스테익에 대한 버퍼라고도 많이들 또 의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나 나올 수 있는 실수지만 손실로 연결되지 않게 완충해주는 장치입니다. 항상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 우리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피해가 최소화가 될 거야. 그런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고르면 이른바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요즘의 언택트 주식 같은 건 지금은 이익이 이만큼밖에 안 나지만 미래에는 우리 환경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5년 후에 봐라. 이익이 이만큼 나지. 그 5년 후 상황을 지금 생각해서 미리 주가에 반영하면 이 정도 가격도 비싸진 않아 라는 생각에서 그 5년 동안의 미래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가면 그건 추락하는 건데요. 그렇죠. 다르게 가더라도 안전한 마진을 두려면 이거는 평생 못 사겠네요. 그레이엄은 그게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오렌 버핏이 처음에는 그레이엄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다가 진짜 순수한 의미 안전 마진을 찾는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방법을 바꿨고요. 실제로 들리는 얘기로는 선생님이 좀 뭐라 했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워렌 버핏한테? 워렌 이리 와봐. 그러니까 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방식 예를 들면 고가콜라나 질레트나 약간 이런 류의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버핏한테도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에서 피버 타는 상황이었거든요. 찰리 몽고가 가장 그거를 좀 추동질을 했었고요. 그레이엄은 그게 안 된다고 했지만 버핏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의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게 버핏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그냥 우리가 되게 클래식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만 같이 투자로 해서 혼란이 없었을 텐데 콜라 말고 사람들은 다른 걸 마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대부분 마시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에 살 때는 아주 소수의 기업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천재성을 버핏이 보여주면서 가치 투자 영역을 좋게 말하면 확장을 시킨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레이엄은 대중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버핏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전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리프티피프티 때 사판을 지필을 하셨기 때문에 강세장과 미래 성장주에 대한 고찰을 하신 결과는 조금 허무하고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묵구가 책에 있는데요. 성장 전망이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 수익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탑다운 투자, 상상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아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인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은 모두 투기나 도박을 하는 셈이다라고 책에서 선생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너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실제로 지필하시고 나서 이랬던 사람들이 리프티피프티 꺼지면서 다 돈을 날렸으니까 아 그래요? 그때 이 책 사보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았겠죠. 아 그 50종목이 계속 끝까지 간 건 아니죠? 아니군요. 부러졌습니다. 버블 붕괴가 된다니까. 버블 붕괴? 버블. 버블 붕괴가 되었군요. 네. IT 버블 같이. 그럼 지금 잘나가는 미국 기업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리프티피프티 50종목 중에서도 뭐 금방 또 전고점을 회복해서 번성했던 대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를 정교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런 어떤 영재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보수구 말씀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고 대안을 안 주셨으면 곤란했을 텐데 나름 또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막 되냐 안 되냐 집착하지 않고 이분이 제시한 방법은 그러면 뭐 효과가 있냐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주신 게 또 이 책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이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은 편하게 합니다만 안전마진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거기서 잘 해주셨겠죠? 그럼요. 한 챕터를 할애해서 안전마진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는 거는 저희 회사의 주니어들도 항상 고민을 겪는 같이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한 번씩 번뇌에 빠지는 상황들이 이런 겁니다. 나는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지고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냐 혹은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이게 락바텀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그 이하로 내려가다니 안전마진이라는 게 과연 작동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게 그런 어떤 논쟁거리에 대해서 이미 책에서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치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지라고 하듯이 대답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전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손실 가능성보다 높여줄 뿐인 거지 손실을 방지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3월 19일 같은 날이 오면 얼마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마진을 갖춘 종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의 합계가 손실 합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더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서 전체를 안전마진을 갖게끔 한 효과가 나오는 거지 하나, 안전마진을 하나 샀는데 그게 절대 주가가 안 빠지고 얘가 엄청 빨리 회복이 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 난망이다.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벤처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100개 투자해 놓으면 대부분 망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나오면 모든 손실을 다 메꾸고도 남는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집합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한두 개 그냥 개별 종목 몇 개 투자해 놓고 이 효과가 발휘되는 걸 바라는 건 좀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확보하고 가는 것이 전체 내가 10종목이나 20종목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나중에 결과로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죠. 총합의 결과가 안전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짠 포트폴리보다 나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거 따지면서 샀던 사람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보니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도 우리 벤자민 그레이엄 아저씨가 처음 또 제시를 해주셨고 아저씨라는 말은 좀 선생님 혹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아저씨예요 아줌마예요. 그럼 아저씨지 나한테는 최준철 아저씨가 훨씬 나아 왜냐하면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어요 사심 가득한 책과 함께 알겠습니다.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개념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이 책의 좀 대단한 점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적인 어떤 사실 안전마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좀 개념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서문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나 기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지 아주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쓴 건 아니다. 그런 거에 궁금하면 증권부석을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하나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책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책으로 입문했을 때 나도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라고 해보는 방법인데 넷 넷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넷 넷 투자 여기서 넷은 뭐 그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왜 손실과 이익을 넷팅한다 넷 한다라고 했을 때 넷 익스포저 이런 거 저 이제 뺀다는 뜻인데요. 그 순유동자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매출 채권 재고 뭐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청산한다 사업 나이 더 이상 안 해 라고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 땅 이런 거 말고 기계 이런 거 말고 매출 채권은 이제 이제 돌려받으면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의 총량 그렇죠. 단기에 청산한다고 했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재고 매출 채권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 그것만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딱 여기서 총 부채를 차감한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아니고요. 고정 부채 포함해가지고 다 차감해서 나온 거에 시가총액이 이거의 3분의 2도 안 되는 가격 완전 이거 이 회사를 통으로 사가지고 다 청산했다고 했을 때 그냥 공장 땅 기계 다 빼고 딱 손해지는 현금이 이 회사에 지불한 가격 보다도 높은 이런 경우가 있겠나 싶은데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사업 전망이 비관적인 거죠. 비관적인 거죠. 재무 구조는 좀 괜찮은 하지만 사업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순유동 자산가치라고 이걸 빼기 때문에 넷 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초염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짚어주신 거죠. 방법을 이게 요즘 얘기하는 퀀트 투자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퀀트 투자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계속 회자가 된 이유는 이게 이론에 그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자본론을 써서 그냥 책으로 끝났으면 막스가 이렇게까지 회자되지 않겠지만 그걸 보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실 그 책이 더 책 이상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왜 이렇게 화제가 됐냐면 일단 본인이 교수님께서 직접 이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봉리 20%를 달성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선언도 하고 혁명도 하신 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 1등 제자인 버핏이 초창기에 이 넷넷 방법을 써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꾸죠. 버크샷 헤드웨이가 전형적인 넷넷 투자의 대상이 돼서 샀던 건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잘 물려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그 전까지는 넷넷 투자를 한 겁니다. 아주 싼 것만? 네.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방법이 이 책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소개도 됐고 실증도 됐기 때문에 많이 회자가 되는 방법이고 한 번씩은 다 해보고자 하는 방법으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싼 건 네. 이유 없이 싼 것도 있습니다만 네. 싼 것도 이유가 설명이 가끔은 꽤 잦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싼데 이 회사를 지금 다 판다면 내가 다 사서 네. 다 정리하고 그냥 빚잔치하고 현금 가져갈 텐데 분명히 저 최대주주와 경영자는 이 회사를 20년 넘게 30년 동안 앞으로도 경영할 거고 네.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저 돈도 안 남아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엔 그러니 저렇게 싼 거야 라고 하는 걸 사면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책에 나오진 않는데요. 왜 이게 워킹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넷넷 상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순유동자산가치의 3분의 2 이하로 거래된다는 건 일단 전망은 안 좋지만 잘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고 연명하는 상태로 꽤 오랫동안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싼 상태 그리고 업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인 거죠. 사실 미래라고 하는 거는 좋아지거나 유지되거나 더 나빠지거나 이 방향성이 있을 텐데 더 나빠지는 건 이미 시장에서 이 가격에 반영을 해놓은 거고 이렇게 희망이 없던 데가 갑자기 뭔가가 바뀌어서 각성을 해가지고 좋아지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좋아진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게 결국은 전망이 안 좋거나 근데 전망이 안 좋아도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너무 안 좋아지거나 심지어는 망한 거 현금 소진 속도가 빨라서 망한 것까지를 사실 이 주식이라는 속성이 이르면 마이너스 100%고 올라가면 무한대잖아요. 벤처도 마찬가지의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 이기 나머지를 벌충해 주기 때문에 총합의 승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레이옴도 100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개? 많이 분산하라는 뜻이겠죠. 뭔가 좀 망하고 이런 것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분산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건 있으면 그런 회사 100개를 찾아서 100만 원씩 투자하면 꽤 많은 기업은 5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겠으나 꽤 또 많은 기업이 거기서 1000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고 그래서 다 더하면 꽤 괜찮을 것이다. 그럼 이제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 10개만 하지 1000만 원 될 거 내가 더 많이 사고 망할 거 좀 빼고 뭔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개념을 더 할 수 있고 많이들 또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정교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레이옴은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알 수 없다의 견지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 개별 기업의 미래조차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조건에서 사놓고 그냥 분산해서 기다리다 보면 뭔가 망하고 뭔가 잘 될 텐데 결과는 좋을 거야. 그리고 너 발 뻗고 잘 수 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건 수익률의 차이를 얼마를 극복하는 요소냐 하면 그건 정말 꽤 의미 있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결론이 그냥 어느 순간 나왔다기보다는 이분은 실전파였었기 때문에 이론과 본인이 경험했던 바와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신 거지 어떤 직관에 의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책이 굉장히 논증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본인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결론에 도달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실전에서 검증도 좀 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넷넷을 쓰진 않거든요. 개념은 알지만 쓰진 않는 게 일단은 저는 이 방법이 좀 재미가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약간 이런 퀀트적인 방법보다는 저는 좀 뭔가 제가 느껴지는 그리고 제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회사와 경영자 이런 것들에서 좀 재미를 좀 찾다 보니까 약간 후기 버핏에 가까운 방법이지 넷넷을 쓰는 게 계속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경영자가 괜찮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 가격도 그런데 꽤 비싼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은 바보가 아니니까 바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요? 아니면 기다리면 이 가격이 오겠어?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주당 5만 원만 하면 살 텐데 8만 원이야. 그런데 지난달 가격 보니까 6만 원이야. 안 사고 기다리면 10만 원 넘을 것도 같다. 참 좋은 회사야.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투자 등급을 매기거든요. 많은 기업들을 보면 등급을 매기는데 그 중에 등급 중에 하나가 웨이트 앤 바이라는 약간 콩글리시스러운 등급이 있습니다. 웨이트 앤 바이? 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사는 다 좋은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격이 싸질 때까지 웨이트했다가 바이 하자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이트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는 또 좋은 방법은 이런 비슷한 유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웨이트 앤 바이를? 네. 그러면 어떤 거는 웨이트했는데 기회 안 주고 가지만 어떤 거는 걸려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사면서 위안을 삼고 가는 거죠. 소출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을 보고 많은 종목을 웨이트 앤 바이를 걸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오게 되면 잡아내는 게 무슨 일이든 사실 생기긴 생기거든요. 개별적으로도 생기고요. 크게라도 생기고. 음식료 회사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오는 식중독이다. 이런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대신 치명적이니 아니냐 이런 걸 가지는 아주 고도의 과정이 있겠지만 좀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자주 와요? 좀 싼 편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저평가된 편이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불만이 있는 시장은 오히려 탁월한 걸 찾기가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렇죠. 웨이트 앤 바이 하면 자주 바이 되는 횟수가 이제 꽤 오랫동안 같이 투자를 해오셨으니까 최 대표님은 네. 꽤 그래도 그 확률은 높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주 찾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워렌 버핏이 찾았던 장기로 10배 가는 종목들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재미 없어질 수 있다면 뭔가 찾았을 때 웨이트 하지 말고 네. 바이 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과거에는 과거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하게 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넷넷 투자는 제가 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안전마진의 개념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제가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대리인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실수에 대한 가능성에 뭔가 버퍼를 둬야 된다는 의식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편하지 않으면 그렇겠죠. 안전마진 있는지 없는지 안전마진 없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권역이 있거든요. 이거 실수하면 죽는다 라고 생각되는 권역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두 마음 간에서 이렇게 좀 충돌이 있고요. 뭐 어쨌든 성장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제가 얘기하는 성장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성장할 것 같아 라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뜯어보면 성장이 동감이 되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시장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성장의 요인을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장을 하면 반드시 실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먼저 반영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이 모르니까 테마라도 걸리고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레이옴 선생님도 배당 수익률과 영업 실적을 강조를 했던 게 결국에는 영업 실적이 영원한 주가의 호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업 실적이 중요하고 그때까지 버틸 때까지 배당 수익률 배당을 받으면서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넷넷에서 한 가지만 더 바꿔치면 미국에서 넷넷 종목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넷넷하게 좋은 시장 이렇게 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싼 종목의 지분율이 계속 미국은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가만두지 않고 소위 말하는 액티비스트들이 그 기업을 다 이제 테이크오버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저평가를 해소를 시켜버리면서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이 넷넷 투자의 기회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요. 대표적으로 넷넷 투자하기 좋았던 시장이 2000년대 중반에 일본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지금도 찾으면 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창업자들의 지분이 높고 돈 쌓아놓고 있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금고에 돈은 많은데 나한테 열쇠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미국은 이 열쇠를 누군가가 해서 열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점점 없어집니다. 버핏이 진화를 나갔던 건 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고 찰리먼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일단 넷넷 기회들이 없어지고 있었던 것도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치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다들 옳은 말씀이시지 그렇지 다 하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고 초대표님도 그럼 그런 생각은 똑같이 들 텐데 투자할 때마다 그걸 어떤 걸로 좀 다잡으세요? 투자는 가치투자한 다이어트 같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흥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운동을 많이 하고 적게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을 먹어라 지금은 상식이지만 누군가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식의 시초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투자는 아니 뭐 그런 걸 바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입으로 그런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주가는 작전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고 다 내부자 정보로 해서 다 이미 알고 다 움직이는 거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일단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그 생각의 뿌리가 그 혼탁한 세상에서 정리된 누군가가 있었고 누군가가 메시지를 담아놓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이제 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다이어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실천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그레이옴 선생님께서 투자의 정의를 한 것 자체만 딱 보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밝히셨냐면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원금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권이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철저한 분석 그리고 원금 안정성 그리고 충분한 수익 충분한 수익 만족할 만한 수익 셋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다 투기라고 엄격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씩 보면 철저한 분석은 공부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하고 조금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는 게 욕심을 조금 버리라는 의미인데 빨리 많이 벌고 싶은 게 사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금 누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방어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사실 공격적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읽어보면 지금 관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제 뭔가를 조금 억눌러야 되는 욕심을 좀 비워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본성에 좀 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의 본성이랑 충돌해서 마치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고 좀 안 주면 눕고 싶고 뭐 이런 것처럼 운동하기 싫고 이런 것처럼 그 요소들을 좀 거슬러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경구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 게 독립적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군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시인 조상들은 그 자기가 속한 집단과 다른 생각을 하면요. 죽었어요. 집단이 이탈하면 죽었거든요. 사자밥이 돼서 죽었는데 그 DNA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학 실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뻔히 아는 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답을 얘기하면 이 사람도 결국에는 오답을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게 이제 일종의 집단이 주는 프레셔인데 그거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게 투자를 같이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든 요소들인 거죠. 매일매일 주가는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생각이 오를까? 라는 생각을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아니야 이건 가치가 이 정도니까 계속 사야 돼 라고 하기 어렵죠. 사는데 반대로 계속 오르는데 저거 안 사기가 어렵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DNA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라는 거고 왜 거슬러야 하는지 왜 그게 어려운지 거스르면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그게 개정 4판입니다. 개정 4판 이게 사실 2006년에 나온 개정 5판도 있는데요. 개정 5판은 제이슨 쯔바이크라는 사람이 해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일단 그레이엄이 마지막 쓴 책이라는 거에서 의미를 두면 저는 4판을 읽는 게 그레이엄이 4판까지 쓰시고 마지막 패러노션 1년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4판이 번역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마는 번역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바로 번역하니까 직역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좀 어려웠거든요. 정말 번역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술술 읽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웬만하면 권유하시는 분이 오늘은 강권 어떻게 보면 필독이고요. 여기서 뭔가 대단한 어떤 방법을 찾는다 라기보다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월과의 영웅처럼 그런 체험담을 얘기해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불교도라면 불경을 이슬람교도라면 코란을 기독교도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개념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원래 그런 원문 설교로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책들이 많죠. 사실 많은 가치다 책들이 그런 알기 쉽게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뭐 이렇게 약간 설교 같은 그런 책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 번은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런 생각 그래도 이 종교의 경전은 그래도 내가 이걸 믿는다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제가 그런 걸 알지만 제가 그런 걸 알지만 차마 권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옛날 성경을 권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그래서 이 번역본이라면 가치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떤 책의 좀 가독성에 대한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한 거고요 뭐 또 많이 이제 미스터마켓이나 안전마진이나 넷넷투자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원전에서 또 아하 이게 이제 이 대목에 있었구나 아 이 책에 이 장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아닐까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를 난이도 때문에 읽기를 좀 꺼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야말로 한번 다시 도전해볼 때다 예 라고 제가 필독서로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님 이 요즘 장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보면 이 시각에서 보면 저렇게 오르지 말아야 되는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장이잖아요 아 오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시진 않고요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시장의 한 속성이지만 그렇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방어적인 투자자라면 거기에 거리를 두고 우리가 능력 범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발 뻗고 잘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성장주를 산 사람들은 주식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덕과 기복에 마음을 조리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고 그러니까 조리더라도 나는 한 번 성장해 내 눈에 보이는데 가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말린다기보단 하지 마라 의미로 전해석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럴 것인데 그렇다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참 참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먼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니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한 몇 년간 가치투자 이런 어떤 정통적인 가치투자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한 계정 오판? 본인이 쓰신 거 기준으로 오판에선 또 그걸 가지고 천재적인 머리로 생각하신 것들을 또 한 번 이렇게 푸시려는 시도를 아마 하시지 않으셨을까 당시에도 그 책이 아주 잘 팔렸어요? 네 이 책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영화 보시면 행복을 찾아서 라는 영화 혹시 윌 스미스가 아들이랑 나오는 증권 브로커에 대한 얘기인데 어렵게 증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증권 부석을 주면서 이거 공부해라 이렇게 신입사원 필톡서 같은 책이었던 거죠 증권 부석이 그건 이제 아이 프로페셔널들이 입문할 때 교재로 쓰는 책이었던 거고요 이거는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티보면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천재 교수님이신데 본인이 펀드 운용도 해가지고 성과도 좋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겠죠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신기한 게 예를 들면 월터슐러스라는 제자는 이 낸데 투자를 끝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방법을 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밀루엔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퀄리티 투자를 했거든요 조금 스승님 방법보다는 안전마진의 정신만 계승하고 퀄리티 투자로 갔는데 모든 제자들이 성적이 좋았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그래서 버핏이 나중에 그레이엄 헌사를 하면서 그레이엄과 도드빌 마을 사람들이라는 글을 씁니다 버핏의 명문 중에 하나인데요 376페이지에 그레이엄 도드마을에 타고난 투자자들이라고 출판사에서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버핏이 쓴 글? 네 버핏이 기고한 연설한 거죠 일종의 연설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엄 도우드가 증권부석을 공저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레이엄 혼자 쓴 책은 아니거든요 증권부석이 그레이엄 도우드라는 그레이엄 도우드 마을에 빗대가지고 슈퍼 투자자들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이 마을 한 곳에서 나왔으면 이게 우연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버핏 다운 포인트네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잘 됐으니 당연히 그레이엄의 명성은 높고 당연히 이 저작물 사실상 거의 유일한 대중들을 위한 저작물이니까 관심들이 많고 베셀러였던 거죠 아직까지도 팔리는 이 생명력이 길게 유지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제가 추천사를 쓰느라고 원고를 다시 읽어봐요 사실 제가 수차례 읽었던 책입니다마는 원고를 다시 또 읽으면서 느낀 게 아 또 경험이 쌓이면서 또 읽게 되는 그러니까 스무 살 때 읽었던 성경과 오십 살 때 읽는 성경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깊이가 쌓이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좀 다르게 읽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역시 옳구나 싶어요 옛날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게 좀 경험을 해보면서 아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하셨구나 라는 것들도 좀 그런 대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마켓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 통용되는 어떤 얘기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진리구나 아 이 책의 생명력이 긴데는 분명히 이유가 버핏은 아직까지도 이 책을 서거에 꽂아놓고 아직도 꺼내서 본답니다 가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잘 감을 했습니다 최 대표님 때문에라도 한 번 꼭 그렇게 관심을 제가 유도했다면은 이 방송을 나온 의미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인데 저러는 거야? 최소한 개정 4판 책이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